1. 한국 무기 안되 2. 한국 기업 홀대하던 중국 3. 러시아에서 발견된 거대한 동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무기 수출 성과를 부러워하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분노를 쏟아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를 주로 수입해온 국가들에게 긴밀히 접근해 자신들의 무기를 구입하도록 애원하는 동시에 최근에는 무기 수출 제한을 대거 해제하겠다며 헌법을 무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소홀하다며 수출 규제를 가해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의 소재 부품이 들어간 무기 수출을 막으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일본 정부 인사는 비상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방산의 충격적인 내부 사정이 드러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상황은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외신까지 주목한 현재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5년 이내 GDP위 2%까지 방위비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이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방위장비 수출 규제의 완화입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천억 엔으로 GDP위 0.96% 정도였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자민당은 내년도 방위비를 6조 엔대 후반까지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5년 후 최종 예산을 10조 엔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방위장비 수출 규제를 완화해 공격형 장비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는 군안이나 수송, 경계, 감시, 길의 제거용으로만 수출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이를 개정해 전투기나 미사일 수출도 가능하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UN이 좋지 않은 분쟁 당사국에 방위장비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으나 앞으로 침략을 받은 국가에는 협정 없이도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바꾸겠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주장에서 더 나아가 반격 대상의 지휘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는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거론되던 적기지 공격능력보다 타격력이 더욱 확대돼 헌법 구조나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론조사에서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와 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57%였고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응답이 33% 정도라 기시다의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중국 및 공산권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부에 충격적인 내막이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의원이 방위산업에 비참한 상황을 폭로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보다 연구개발비가 1천억엔이나 낮다. 며 방산이 몰락이기에 처했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 관련 연구개발비는 약 2천9백억엔 정도입니다. 이에 앞으로 상당히 큰 방위산업체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방산업체는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애니시, 이히, 후지츠, 히타치 등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연구개발비를 최소 5천억엔 이상 확보하고 5년 이내 1조엔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몰락기업이 속출해 이미 늦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 브레이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근 철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유압기기 대표기업 카야바가 항공기 사업에서 손을 뺏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회사는 과거 태평양 전쟁 당시 제로센 전투기 부품을 만들었을 만큼 역사가 깊지만 낮은 이익률과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상에 노출돼 결국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C2 수송기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생산을 맡아 2016년부터 배치된 새로운 기종으로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를 지원하기도 했으며 올 3월 우크라이나 장비 제공에 활용됐을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기체입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 하나가 빠지자 생산 및 보수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카야바의 철수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다 라며 적정한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스이 ENS 조성과 스미토모 중기계공업 등이 방산에서 손을 뗐고 몰락 분위기를 막을 수 없어 일본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저널리스트는 이것이 일본 방산업계의 현실이라며 전체 공업 생산액 320조엔 중 방위 관련 생산액이 0.5%에 불과한 1조 7천억 엔에 그쳤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무기 수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기 수출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재 방위 산업의 어려움과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서 영향력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방위 산업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해외에 팔리지 않아서다. 한국은 무기를 계량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이에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세계 유수의 성능이라 자화자찬하며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 결국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품질을 조작하는 문화 탓에 헛돈을 쓴 일이 허다합니다. 미쓰비시 중공업과 수백여 부품업체들이 투입돼 7조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인 소형 제트 여객기 MRJ 사업이 수차례 기기 이상 끝에 결국 접는 수모를 겪었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 생산했던 F-35 전투기는 첫 제작기부터 바다에 추락해 망신을 당했습니다. 6월 6일 일본 언론에는 왜 국산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까? 기술자의 눈물이 말하는 일본 국방의 큰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다. 개발을 한다 해도 자위대용으로 겨우 벡터부터 150대 정도를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 외국과의 합작 개발 없이는 비용 감당도 안 되고 수출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개발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35년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해 90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투기 관련 설계 개발 생산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엔진 개발과 생산은 일본 IHI 등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형태로 봤을 때 이것도 돈만 투입하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나라를 찾아다니며 자기들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황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기시단은 태국 총리와 만나 일본의 방위장비품 수출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와 외교 국방 2 플러스 2 회담을 진행하며 방위장비 수출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9월에는 베트남과 비슷한 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필리핀 정부 인사를 만나서도 군사물자 교류를 재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K9을 구입했던 핀란드에도 접촉해 무기 판매를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방위장비품의 협정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국처럼 일본의 군사전용 비품을 중국이나 북한 등에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무기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면서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 무기를 사라고 설득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럽 쪽으로도 무기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는 보도문을 통해 우크라 러시아 전쟁으로 한국 무기 도입이 시급하다 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차 200대를 비롯해 자주포,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을 우크라에 내주느라 무기 국가 비었고 서둘러 한국산 무기로 채워야 한다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지난달 말 폴란드 국방장관이 다급하게 한국을 찾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폴란드 측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 방위산업협력의향서에 서명을 마쳤으며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 목록과 수출 조건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 장관이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를 방문해 FAO-10 경공격기를 유심히 살펴봤을 때 전투기 꼬리날개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가 새겨져 있어 크게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바로 FAO-10 전투기 48대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 대변인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한국 전투기 구입 타진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정도임을 감안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계약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KAI는 이번 사업 성사를 위해 폴란드 수출관리팀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구입해본 적이 있던 이탈리아제 전투기를 놓고도 고민했으나 F-16과 호환성이 높은 FAO-10을 우선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장관은 하나 디펜스 공장을 찾아 K9 자주포와 각종 장갑차를 눈여겨봤으며 호주에 제공 예정인 레드백에도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공장에 들러 K2 전차 생산라인을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와 함께 K2 전차 수백 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초 UAE의 4조 원 규모 수출 성과를 이룬 청궁리에도 관심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가 내놓은 K-방산 보따리 총액은 얼추 10조 원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년에 걸쳐 수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폴란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28억 달러 정도입니다. GDP의 2.2% 수준인데 향후 이를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 장관과 함께 폴란드 국책은행장이 함께 온 바 있는데 한국 무기구매 대금을 금융적으로 어떻게 풀지압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미국이나 독일제 무기를 구매해왔지만 가격이 워낙 비싼데다 납기가 늦고 사후 지원이 잘 안 돼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로는 나토 포탄 대부분을 발사할 수 있고 유지보수가 일치한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입니다. 폴란드는 2014년 K9 위 포탑을 제외한 차체 120문을 사들이며 한국산에 대한 검증을 끝낸 상태라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5년간 전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무기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직전 5년보다 210% 이상 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72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150억 달러로 세워져 비고 진입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차뿐 아니라 잠수함과 군함, 전투기까지 한국에 뛰어난 무기 개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성과는 방산업체의 주가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 KAI 위주가는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폴란드로의 수출 가능성이 가시화됐으며 매출과 영업이익도 지속적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이 찾는 한국산 무기, 과연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심화되면서 구직난에다 노동자들의 임금마저 줄어드는 현상마저 나오고 있다고 중국경제관찰보가 지난 8일 보도했습니다. 제조공장들은 코로나19 때만 해도 일손 부족에 시달렸지만,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성과 서방해 제재가 시작된 이후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으로 생긴 공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자 및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창수, 강소, 성수저우, 소주 일대는 직업소개소마다 구직 늘 바라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있지만, 일자리 얻기가 매우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내리면서까지 경쟁이 붙고, 그로 인해 소유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구에 있는 한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경제관찰보에 지난달 중순 5명이 근로자를 대형 전자공장에 면접을 보냈지만, 3명은 탈락했다 고 했고, 또 다른 대형 직업소개소는 수백 명 구직자를 데리고 전자공장 면접에 갔지만 결국 적은 임금이라도 좋다고 한 50명만 뽑혔다 고 해당 매체는 전했습니다. 수저우 금격 군산, 군산 위 한전자공장은 그동안 평균 임금이 시간땅 24위안 약 4,500원 이었지만 올 들어 20위안 3,700원 이하로 내려갔는데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15년 전의 임금은 약 10배나 적은 시간땅 하나로 약 400원 정도였으니 그동안 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알만합니다.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상실할 만합니다. 볼보, 폴크스바겐 등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 업체 직원은 경제관찰보에 지난 몇 년 동안에는 한 달에 하루 1일 정도 쉬었을 뿐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장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에 들어갔고 가끔 생산 단축 시간이 나오면서 임금이 평상시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고전했습니다. 수저우 첨단공업국 컴퓨터 생산업체 한 근로자는 2022년 중반부터 외국에서의 주문이 줄어들자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모든 야근이 사라졌다 고 해당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 기업 공장 책임자는 2022년 상반기 군산의 거의 모든 공장이 상하이 록다운, 전면 봉쇄, 영향을 받아 한 달 이상 공장 문을 달았다. 며, 생산이 회복된 뒤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원자재를 서둘러 확보하고 생산을 늘렸지만 주문은 늘어나지 않았고 재고가 늘어난 상태에서 생산을 줄이며 휴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직난에는 생산 감소도 있지만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제관찰보는 보도했습니다. 경제난과 구직난이 심각해지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중국을 막는 동시에 중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히 한국 기업들을 재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 강소, 성장자강, 장강시는 한국 기업 대환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현재 장자강에는 한국 기업 150여 개의 기업들이 떠나고 이제 157곳만이 남아있습니다. 장자강시는 중국의 악화된 기업 환경과 대중감정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끌어당기기 위해 최근 외상투자협회를 설립하는 등 한국 기업을 붙잡기에 예쓰고 있습니다. 장자강시에는 팬더믹 전 1천 개가 넘는 기업과 600개에 달하는 첨단 기업이 소재했지만 한국 기업 중 150여 개가 빠져나가면서 군대 군대 공장이 비워져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공백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지 한인들의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 요령성 정부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 중국이 심화되자 이제껏 중국 내에서만 한국 기업들을 겨냥해 투자 유치 세미나를 개최했지만 이제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질 정도로 다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및 토지와 풍부한 노동력 등을 요령성 정부는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대폭적인 법인세 삭감과 인건비 지원 등이 있었지만 근래에는 이런 조향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천전가오 요령성 성장은 한국의 기업 대표들과 만나 공장 설립이나 금융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황해에 면한 중국 해안도시들도 한국 자본유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천진시의 무역 관계자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한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정부의 주된 추진 사양이라고 했습니다. 천진시는 선물의 비공식 대표를 상주시키고 있는데 한국어로 된 홍보비디오 제작에 이르기까지 한국 내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전력을 기물이면서 삼성전기를 예를 듭니다. 삼성전기의 중국 천진법인의 매출은 2020년 2조 2590억원에서 작년 3조 417억원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기가 현지 대규모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며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한 결과지만 천진시는 이 같은 삼성의 성장을 근거로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기에 총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등, 산동, 성엔타이, 연태, 시정부는 지난해 2월 서무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9월과 11월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아 한중산업단지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장수핑, 평, 중국 산등성 엔타이시 당석이를 포함한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내안의 투자유치와 경협방안 등을 소개했습니다. 장석이는 무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엔타이시와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류가 잦았었다. 며 엔타이시가 한증간 확대된 교역의 장이 되길 바란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아무리 한국 기업들을 잡으려 좋은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으로 가 통지를 트는 한국 기업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는 식으로 대개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한국 기업들과 한국 상품 등을 홀대할 때는 언제고 한국 기업들이 이탈한 후 상황이 변하니 이제 와서 한국 기업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한국인의 마음은 거의 중국에서 돌아서 있습니다. 스마트폰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증 갈등의 파열음이 커지면서 애플의 탈중국 선언에 이어 지난 2016년 노키아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은 HMD 글로벌 역시 그동안 폭스콘의 중국 공장을 활용해 스마트폰을 만들어 왔지만 이젠 공장을 유럽으로 몰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애플은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외연을 확장 중에 있지만 인도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품의 수물이 아직 50%대에 있으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로 생산 공장을 완전 전환하는 데는 관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걸릴 전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딜레머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 애플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은 아이폰의 탈중국 영향을 받아 중국 내에서도 아이폰 판매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였던 후이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완전히 발을 뺀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부품 제조업체 중 하나인 일본 교세라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 공장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단이모토 교세라 사장은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건 유효하지만 미 중마찰로 인해 중국에서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모델은 더 이상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세라는 최근 들어 미국 수출용 복사기 제조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했고 미국에 수출할 차량용 카메라 생산도 중국에서 태국으로 몰꼈습니다. 단이모토 사장은 반도체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없을 것이다. 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중국의 한국 투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뭘 간지 중국 위 텐셔오 전만 편집장은 2021년 말 기준 중국에 대해 화 한국 직접 투자 누적액이 68.6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에 실제 투자한 기업은 총 7,689개로 한국에 투자한 외자기업의 19.4%를 차지해 2019년 말 제한 외자기업수 1위를 차지한데 이어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기업들이 그만큼 한국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방중이다. 고 했습니다. 눈치를 봐야 하는 중국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오히려 매출 대비 이익이 큰 한국 시장을 선호하고 있다. 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한국 늘 우습게 봤던 중국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별 볼일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1925년 조선총독부 부설기관인 조선사편수회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일본의 어용사학자를 대거 임명했죠. 즉 일제가 한국사를 명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률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역사 왜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제는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신화시대로 설정해버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외국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아스페링은 청동기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해 러시아 우랄 지방을 거쳐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의 와르쉐 역시 극동지방에서 우랄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내는 유물일 것인데 한반도에는 정동기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청동검 등 어마어마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돼 일제의 식민사관은 아주 오래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법이 가미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가령 유골의 dna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시대의 비밀이 쫄릴까요? 여기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일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순수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순수혈통에 대한 자부심일 텐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언어, 풍습, 생김새로 추정할 뿐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1973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지난 1973년 구소련의 연구팀은 현재의 릴라디보스토크,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KRAI 지역을 조사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동굴에는 악마의 문동굴, 데빌스 게이트 케이브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탐험해보니 그 안에서 유골 7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물이 발견됐는데 그 중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이 신석기 인류라는 점이 확인됐죠. 하지만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2017년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롤상과학기술원, UNIST 연구팀이 그들의 개념을 분석한 것이죠. UNIST 개념 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 아일랜드 더를린 대, 더를린 트리니티 대, 러시아 국립과학원 인류학연구소, 독일 포츠담대 국제공동연구진은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개념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취약한 유전자, 앞내를 분출하지 않는 유전자 등등이 그것입니다. 악마문 동굴이 발견된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리모스키 KRAI는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목저 등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신석기 인류의 개념을 분석해보니 한국인과 유사한 직징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영국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지역의 인구는 약 8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즉, 8000년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정벌당하거나 제거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개념도 한국인과 증사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물려받기 때문에 모개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을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50개 인족과 비교했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악마의 문 동굴 조상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용합했더니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의 생존 방식이 북반계와 남반계 아시아인이 용합한 결과라는 것이 개논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현대 시대의 한국인의 유전적인 구성은 남반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수렵 채집이나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반계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 집단 생활과 노업 활동을 한 남반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남반계 민족은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렵과 유목 생활을 했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개념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벤시스 사이언스 어드벤시즈에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은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수한 유전자가 용합해 탄생한 민족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도 한국인은 이미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럼 내가 단일 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라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고귀한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기분 상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사전 없이도 한국인은 한국 국정을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 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순수혈통의 맥이 끊긴 것은 언제일까요? 잠시 삼국시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서기 48년 먼바다에서 배한 적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인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16세 허황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녀는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억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녀가 인도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류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침전에 든 그녀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 허, 이름은 황옥, 황옥 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왕과 왕비께서 꿈에서 하느님을 배웠는데 하느님이 가락국의 왕 수로의 배필로 맺어주어라는 게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유타국은 인도의 가장 큰 주, 주의 명칭이며 겐지스강 중류에 자리한 아유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영국 BBC는 당시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한국의 왕비가 된 인도 공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국류사에 기록된 허왕우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허왕우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족을 구성하는 성시는 김해허씨, 허씨, 와 인천이시, 이시, 를 포함한 김해김씨, 금씨, 입니다. 3개의 성이 한데 모인 이유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김해김씨는 전국에 대략 약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북한에 사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천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고 부산 인구수가 대략 330만 명이니 두 도시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사람들이 김해김씨라는 성물 쓰는 것입니다. 김해허씨와 인천이시를 포함한 김해김씨 등 3개 성씨는 가락중앙종친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허왕우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로왕과의 사이에서 심남 2녀를 낳았는데 허왕우의 간청으로 장난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차남은 허씨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시는 김해허씨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왕과 허왕우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후손이 이어져 현재까지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8년부터 최초의 국제결혼이 시작됐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한 순수혈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녀 외에도 결혼을 위해 한반도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결과도 있고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았던 원나라의 공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죠. 한국 사회에서 단일민족이나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저항하고 한민족을 통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정치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바다가 대륙이었고 대륙이 바다였던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살펴봐도 단일민족일 수 없고 순수한 헬통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한반도 땅에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서기 48년에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으로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